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저 분규 라이브 이에요! 오명뿐 침뱅! 완벽한 뱅! 뚜찐빠찐! 뚜찐빠찐 뿜찐! 맞춰라 맞춰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꼼꼼하게 잘 되시죠? 일단 첫 번째로 경호원분들이 지나치게 되죠 경호원분들을 지나치면 이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또 관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등록된 사람들만 지나갈 수 있는 문을 또 지나가서 이제 매니저 형이든 우리든 뭐 이제 저희 그러니까 하이브가 진짜 좋아요 그 보안 시스템이 엄청 잘 돼있어요 보안이 너무 잘 돼있어가지고 너무 꼼꼼하게 잘 돼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그 경호원분들이 지나치게 되죠? 첫 번째 관문으로 그래서 경호원분들을 이렇게 딱 지나치면 이제 이제 그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또 관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등록된 그런 사람들만 지나갈 수 있는 그 문을 또 지나가서 이제 매니저 형이든 우리든 뭐 이제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또 주차를 해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이죠 그럼 어쨌든 2차에 그 보안이 있잖아 근데 이제 3차 때 보안이 또 있지? 거기 거기 이제 그 3차 때 보안이 있는데 그 보안이 잘 안 되는 거야 잘 안 되는 거야 사실 나도 그것 때문에 조금 좀 몇 번 화가 난 적이 있어 근데 그게 보안이 진짜 웃긴 게 그 3차 그 보안이 딱 돼가지고 얼굴을 돼가지고 인식을 못하잖아? 그러면 이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니까 뒤에 문은 이미 잠겨서 못 나가요 그리고 핸드폰 없으면 진짜 거기 그냥 갇히는 거야 맞아 어 그래가지고 와 이거 근데 매니저님이 같이 있었어 근데 다행이지 어 매니저님 저 이거 좀 열어달라고 매니저님도 안 되는 거야 또 때마침 그니까 그거야 얼굴을 이제 갖다 대면 열 체크를 하고 이제 열이 정상이고 이제 그 인식 얼굴 등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맞으면은 딱 되면서 띡! 이러면서 열려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안 돼 안 돼 아 이제 근데 갇힌 거지 응 근데 또 이제 전화해서 내려와 달라고 하면 이제 막 막 녹음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 또 연락이 또 잘 안 돼 그럼 또 거기 서가지고 카톡만 아 이거 언제 열 수 있을까요 열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거 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좀 열어주세요 형 그래서 나는 저번에 응 그 회사 그 직원분들은 이제 카드를 그 있잖아 카드키가 근데 또 카드키도 안 되는 거야 나 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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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제 매니저님 카드키도 안 된 거야 아 진짜 얼굴 인식도 안 되고 매니저님 카드키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응 그때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응 내가 이제 카톡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Please subscribe to my routine channel Love you guys Mwah Lett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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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ten